속상하게 해 드려서 제가 더 죄송했어요. 그럼 우리 부자지간에 화해한 거다? 예. 아, 인턴들 경합 발표 이번 주지? 네. 아버지도 갈 거니까 잘해. 와, 갑자기 확 부담 되는데요? 부담 주려고 하는 소리야. 준비한 대로만 해. 준비한 수상의 학교는? 빨리 하루 종일 준비한 건? 내가 왔는데, 나는 아저씨가 생긴 학교가 내가 아저씨가 이동한 것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. 내 방으로 올라와요 해줘야 할 일이 있어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품개발팀 인턴 이영희입니다 어 저 아니 임 대리님이 왜 우리 TS 편의점에서는 누구나 똑같이 자신의 취향을 존중받을 필요가 있습니다